지금부터 토픽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선 수업에서 과제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제가 선택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프로젝트를 한다면 이것과는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고 또 구현하기 쉬운 방법으로 제가 일종의 다방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본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이걸 참고하셔서 만약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자기가 직접 구현하셨다면 이것과 비교해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100가지일 수도 있고 1000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게 답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작성하려고 하는 것이 답안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픽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인덱스.php 인덱스.php는 이렇게 각각의 토픽 리스트들을 보여주고 그것을 클릭했을 때 그 토픽에 대한 자세한 본문을 보여주는 페이지죠. 이 페이지에다가 토픽 추가라고 하는 링크를 만들어서 이 링크를 클릭했을 때 토픽을 추가할 수 있는 페이지 토픽을 추가할 수 있는 여러가지 폼들이 포함되어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인덱스.php에다가 추가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토픽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 어디로 이동을 하냐 바로 add.php라고 하는 곳으로 저는 이동을 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add.php 파일 안에는 기본적으로 이 바깥쪽의 레이아웃들은 같거든요. 제가 지금 가리키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목, 본문, 제출 이렇게 있어서 여기다가 제목과 본문을 적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어떤 페이지로 전송이 되면서 그 페이지에 있는 로직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추가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생활코딩 폼 수업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링크가 있으니까요. 이거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dd.php라고 하는 파일은 뭐냐면 사용자가 여기다가 제목과 본문을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데이터,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전송되는 페이지가 바로 add.process.php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add.process.php라는 파일 안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받아낼 수 있는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받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데이터를 추가할 때 사용하는 SQL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언어죠. SQL문은 바로 insert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insert문입니다. insert은 삽입하다는 뜻이잖아요. 그 insert문을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적으로 완성을 해서 거기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제목, 본문, 현재 시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문자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mysql의 언더바 쿼리라고 하는 이 php의 api에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php가 클라이언트가 돼서 mysql 서버에다가 방금 우리가 생성한 insert문을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mysql 서버는 그것을 받아서 데이터를 실제로 db에다가 추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중요한 큰 줄기는 끝나는 겁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받아서 그것을 db에다가 프로그래밍적으로 입력해 준 거니까요. 그런데 이걸로는 조금 부족한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한테 당신이 한 행위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다시 말해서 topic을 성공적으로 추가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때 저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alert이라는 명령이 있어서 그 alert에다가 인자를 주게 되면 그 인자로 적혀있는 성공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경고창으로 뜨게 되는 명령이죠. 이 alert을 통해서 사용자한테 띵 하면서 경고창이 뜨면서 정상적으로 잘 저장됐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가 그 버튼을 딱 클릭하면 그러면 사용자를 어디로 다시 보내냐면 이 앞쪽에서 우리가 봤었던 index.php의 사용자가 추가한 이 topic이 있겠죠. 그 topic에 대한 자세히 보기, 이 디테일 화면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 index.php 뒤에 물음표, id는 방금 우리가 추가한 topic의 식별자, 즉 id의 번호가 적혀있어야겠죠. 그럼 바로 이 번호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mysql underbar, id underbar, insert underbar id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mysql의 query라고 하는 명령에 위쪽에서 insert 문을 입력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데이터를 추가하게 되잖아요. 그럼 바로 방금 전에 자신이 추가했던 그 데이터가 데이터의 id값이 무엇인지를 이 mysql underbar insert id라고 하는 함수라고 하는 것을 호출을 하게 되면 그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값을 이 자바스크립트에다가 추가해서 여러분이 이동할 url을 만든 다음에 사용자를 그 페이지로 보내버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기본적인 추가를 위한 토픽 추가를 위한 가이드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자신의 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수업 말미에다가 지금 제가 만든 소스 코드, 제가 만든 코드죠. 이걸 올려놨으니까 이걸 보시면 제가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뒤에다가 링크를 걸어서 우리 이 수업에 대한, 이 코드에 대한 해설을 또 붙여놓을 거니까요.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그걸 살펴보면 되겠습니다.